은아, 아빠 왔어. 와, 진짜 많이 왔다. 드디어 32주가 돼서 저희가 선별을 알려줄 때가 됐습니다. 드디어 32주. 사실 육성으로 찐대. 님입니다. 님입니다. 너무 잘했어, 우리 님이 너무 잘했어. 어머니 오셨다. 엄마? 응. 들어가세요, 우리 들어가세요. 애썼어. 둘 다 수고했어. 나는 딸도 아들도 그것도 안 따졌어. 그저, 그저, 그저 주신 것만 감사한 거지. 응, 맞아. 건강하게 감사한 거지.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. 긍정적인 말이 좋지, 그 소리는 진짜로 안 듣고 싶었거든. 니네들도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. 근데 다비단은 네 성을 가졌고. 네. 근데 언니는 어떻게 할 건데.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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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